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조아다입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오늘 날씨도 따뜻하고 오실만 했죠, 여러분? 네, 19일날 한 분이 함께 참석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. 너무너무 밝으신 모습 항상 좋습니다. 감기 걸리지 마시고요. 여러분 사랑합니다. 네, 목포한 사랑 보내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나는 당신 할 수 있어요. 당신은 나의 운명같이요. 누가 뭐래도 변치 말자면 당신을 가버렸네. 목포한 파마구에 남겨놓은 약속 찾을 수 없어. 안 예쁜 수착장에 내 모습만 외로워 잘 돌아갈까 서울의 열차를 타고 서울의 열차를 타고 나는 당신 할 수 있어요. 당신은 나의 운명같이요. 내가 맡기고 내가 맡기여 처음만 남은 목포한 곳에 사여 내가 맡기여 처음만 남은 목포한 곳에 사여 남겨놓은 약속 찾을 수 없어. 목포한 파마구에 남겨놓은 약속 찾을 수 없어. 목포한 파마구에 남겨놓은 약속 찾을 수 없어. 신혼의 열차를 타고 전의 열차를 타고 신혼의 열차를 타고 우선의 열차를 타고 뀀다 At Th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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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on 세례를 타고 마지막 오후 하나의 열차를 타고